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석송랜드 채널은 강좌중심 채널입니다. 스마트폰의 유명한 동영상 제작 앱 키네마스터와 파워디렉터 캡컷 비타 등 다양한 동영상 제작 앱에 대한 강좌도 하고 그 다음에 유익한 유틸리티 관련 앱에 대한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수익창출 방법, 수익창출에 대한 여러가지 자세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좌도 하지만은 직접 만나서 대면 지도로 1대1 맞춤 교육도 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원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관심 있는 분은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을 쭉 점검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튜브 채널 석송랜드의 소개입니다.